자, 달이 뜨는 강의 헤로인이죠. 김소연 배우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오늘 이 레드카펫 현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노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김소연 배우께서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요. 저희가 무대에 준비한 이 원 안에 서시면 사진이 예쁘게 찍힐 겁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She's nominated for Best Actress in the TV division. You're meeting Ms. Sohyun Kim right now.